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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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오늘은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다행이다. 자, 그럼 한번 미국 시장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다시 또 올랐습니다. 타우 0.4, 나스닥 0.5, S&P0 0.4% 올랐는데요. 유가가 75달러까지 오르면서 정유주가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 자체는 아주 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장중 내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조금조금씩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꾸준하게 소폭으로 상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반도체입니다. 인텔이 5.2% 상승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한몫은 했는데 뉴스 나온 것이 이스라엘에 칩공장 건설을 한다는 예전부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인텔에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이 5.2%나 올랐고요. AMD도 2.7% 마이크론 테크로지도 0.6%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에서 필라델팩 반도체 지수가 1.8% 올랐습니다. 이게 2% 정도 올랐더니 살짝 밀리긴 했는데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체 지수 대비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을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특징은 러셀 이천 주수가 3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24% 최근에 12월 중순 이후에는 러셀 이천 주수가 더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러셀 이천 주수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은 그동안이 많이 올랐고 선두에 있었던 종목들은 좀 서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애플이 지금 193달러거든요. 애플은 어저께 악재도 나왔어요. 그리고 4분기에 호실적이 나올 거다 하는 호재성 재료도 있고 한데 보시면 애플의 주가 보면 여기서 거의 한 달 이상이에요. 이 가격이 그냥 있습니다. 애플이. 그리고 엔비자도 보시면 500달러 갔다가 또 400 한 3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480, 90, 70 여기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랐던 종목들은 그냥 멈춰져 있고요. 반면에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AMD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하나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위 S&P 세부이라고 하면서 그들만 오르고 중소형주들이 못 오르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를 좀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좀 오르면서 러셀 이천주가 상대적으로 요즘에 강세를 보입니다.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또 올랐다. 그런데 반도체가 걸어올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배당 기사인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어제 아침에 드렸다시피 금융투자에서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어제 9,700억 순 매수인데 금융투자가 9,583억 순 매수입니다. 이거는 배당을 노린 차익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투자들은 오늘 매도가 나올 것으로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개인들이 무려 1조 5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배당 전에 매도를 하는 경향이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를 보면 코스피에서 823억, 코스당에서 285억 순 매수니까 외국인들의 거래가 큰 것은 아니었어요. 즉 배당 관련한 수급이 어제 흐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매도하고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수를 했거든요.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가총의 상위 종목이 있거나 배당 관련 종목들 위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강부압 수준에 있으면서 코스피는 플러스 0.12, 강부압의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마이너스 0.73%로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중소형주나 코스닥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 수급이 전체 시장을 좌우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가장 강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2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1월 둘째 주에 JP모건 컨퍼런스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얘기야, 이벤트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지만 이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보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핫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다 신고가 근처까지 오고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들이 있어요. 뉴스들이 다 나옵니다. 뭘 개발하고 있고 이번에 뭘 또 발표를 할 거고 또 이게 이번에 라이센스하고 가능성이 있고 막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없었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 기업은 그런 재료를 내포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그 뉴스가 부각되면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이런 거 보면 시기시기마다 주식이 오를 때쯤 되면 호재성 재료가 많이 나오고 또 시장이나 그 섹터가 약하면 악세성 재료가 많이 나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재료를 따라서 움직일 때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갑자기 없어지고 기업의 원래 내포된 재료들이 없어진 거냐 갑자기 나온 거냐.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요즘에 또 들더라고요. 제육바이오에 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 뉴스들이 새롭게 생긴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지 아는데 어떤 그런 재료로 인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당락 1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작년, 재작년, 평년에 우리가 배당락이 한 1.2% 정도 됐었어요. 배당락이. 지수가 떨어져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당락. 그러니까 배당하는 만큼 떨어져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몇 년째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시냐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도 발표 안 했는데 배당락은 해. 배당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30, 40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네. 계속 그랬습니다. 전해에 있었던 걸. 주문은 그냥 받아들여. 전해에 있었던 걸 가지고 추정해서 이 정도 떨어뜨린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이번에는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12월에 배당기산일이 아닌 주총하면서 한다는 걸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이번이 아니고 배당기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추정이지만 증권사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한 0.8% 정도 떨어져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한 번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주식이에요. 한 주당. 배당 1,000원씩 한대요. 그러면 오늘 시작부터 9만 9,000원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예전에 그렇다면. 예전에 그랬지. 그러면 10만 원인데 9만 9,000원의 시작화를 하는 거는 누가 증권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래소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거래소에서 얘는 평소에 1,000원씩 배당하던 애니까 올해도 할 거니까 9만 9,000원의 시작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과거 걸 가지고. 전에 작년에 한 거 있잖아요.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일일이 모든 회사들 다 체크해갖고. 전산으로는 다 있지. 다 있죠. 수치가 다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거죠? 나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 내가 얼마나 살 줄 왜 거래소가 정하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그건 잘 안 나. 이해가 안 돼. 저는 이해가 안 됐지만 여튼 거래소가 그렇게 딱 정해서 시작가를 바꿔버린다. 시작가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가 시작 가격이 우리 IPO 할 때 처음에 시작가 시작할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그런데 지금 현금 배당을 얘기했잖아요. 현금 배당은 아니죠? 종목별로는 배당이 안 됩니다. 배당락이 안 됩니다. 주식 배당. 주식 배당. 네. 아 주식 배당에 따라서 배당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1,000원씩 준다. 현금 배당은 배당락이 없습니다. 상관없고?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아까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아무튼 배당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오늘 시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과거에는 한 1.2% 됐는데 기준일 이번에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한 0.8%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0.8% 빠져서 딱 시작해서 거기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종가로 오늘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오르라 시작할 수도 있고 내려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0.8% 만약에 오늘 0.5%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오른 거라는 거예요. 배당락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통상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배당락이 되는 날은 배당락 지수보다 높게 시작하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배당락은 인정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높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야. 내 주식이 왜 1,000원이나 빠졌어. 높게 시작하는 게 훨씬 많죠. 만약에 현금 배당하는 회사들은 대충 맞춰서 비슷하게 빠져요? 현금 배당? 아니면 사람들이 가격을 약간 낮게 팔아요? 그런 건 없으신가요? 아니요. 팔게 낮추면 높게 시작하면 대부분 높게 시작을 합니다. 높게? 네. 어제 가격보다 높게 시작하는 게 많았다고요. 어제 가격보다 높게 시작해요? 현금 배당하는 회사들은? 네. 아니요. 전체적으로. 아 그래요? 배당락 기준으로 높게 시작합니다. 네. 배당락 기준으로. 정프로 질문은 그게 아니라 현금 배당은 배당락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은 사실 1만 원에서 그냥 1만 원으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배당은 5%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빠져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배당락 안 되는 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수는 지수는 조금 높게 시작을 합니다. 배당과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2880쯤이었는데 대충 한 2900쯤 시작하고 계시대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배당을 받았잖아요. 어제 배당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팔았지. 배당받을 사람은 샀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배당이 거의 확실해. 그런데 예를 들면 샀는데 같은 가격에 거래되면 나 먹은 거지. 왜냐하면 배당이 만약에 500원 들어오잖아요. 하루 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먹은 상태라도 인더머니라고 생각하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배당 낙지수보다는.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를.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포론 님이 말씀 주신 것 때문에 세금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분들은 보통 투자자분들은 배당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현금 배당락이 없기 때문에. 배당은 4월 올 때 주잖아요.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용돈처럼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분 좋습니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다시 지나가서요. 배당락이 0.8% 추정을 하는데 그것보다 좀 높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미국 지수가 강하잖아요. 우리 시장도 미국이 어제 반도체가 또 올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배당락 지수보다 오늘 좀 높게 시작해서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한다.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 수급을 보면 걸림돌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투자는 배당 관련 차익거래를 하기 때문에 어제 9천 원 이상 샀죠. 최근에 계속해서 샀잖아요. 오늘 바로 팔기 시작할 게 아니라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같은 가격이면 먹은 거지. 오늘 팔면 같은 가격에만 팔아도 배당금만큼 먹은 거니까. 네. 그래서 금융투자는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투자 매도 때문에 시장이 좀 늘릴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저기는 종합가세 같은 거 없거든. 법인세 내잖아. 어차피 퉁쳐서 법인세 내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개인 자산가들은 저렇게 하면 손해볼 수가 있다고. 네. 맞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는 개인들은 배당을 안 받으려는 성향이나 또는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이 있어서 개인들은 매도를 계속했잖아요. 어제도 1초 정도 매도했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은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재매수. 네. 재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배당락에 의해서 떨어지면 여기서 사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금융투자 매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 보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하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오늘은 개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의 종목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정프로한테 고마워하는 사람 많네. 평상에 쩔쩍 팔려서 못 물어봤는데.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기엔 약간 창피하다고. 모른다고 하면 조금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최근에 계속 그런 흐름이 있었듯이.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1월 둘째 주에 있을 세스와 제2포모건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중소용주가 약했고.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개별 종목이 약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종목별로는 좀 튀어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해 되셨죠? 수급이나 이런 거. 이건 이제 이해 됐습니다. 됐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 인사이더의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기자금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자료들이 좀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번은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MAF 자금이 작년 말에 4.7조 정도를 예상을 좀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5.8조. 이거 달러입니다. 제가 달러를 뺐는데. 그래서 MAF의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이게 늘고 있는 걸 봐서는 아마도 증시의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보면서 우리나라를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CMA 있지 않습니까? 종합 계좌인데요. CMA 잔액이 우리나라에 지금 74조 정도 있답니다. 이게 2006년 CMA 도입 이후의 최대치라고 지금 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 57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예탁금 역시도 작년 말에 47조였는데 이번에는 51조로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구분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주식을 팔아서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잔고 있으면 예탁금이나 또는 그걸 가지고 RP나 이런 걸 했으면 CMA 잔액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주식을 팔아서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CMA가 뭐였죠?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고. 그게 이제 하루만 맡겨도 증권회사에서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 개런티해 주는 지금 한 3.3% 정도 나온 거예요.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하는 게 CMA 계좌예요? 제가 그러면 증권회사에 예수금 넣어놓는 게 CMA 계좌예요? 아니죠. 증권회사에 그걸 예수금 넣어놓으면 그냥 계좌에서 있는데 그걸 예탁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예탁금은 이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메리치증권은 3.15% 준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통상적으로는 CMA로 옮겨달라고 그래야 돼. 왜? 그런데 운용을 하죠. 계좌, 이자 주는 계좌. 이자 주는 계좌. 아니, 예탁금에서 주문되잖아요. 안 줘. 안 줘.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는 예탁금의 잔고가 1억이 있어요. 그럼 그냥 그걸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든 하루라도 이자를 받으려면 그걸 CMA 계좌나 RP 계좌로 옮겨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운영이 돼서 이익을 주고 3점 몇 % 줘요, 요즘에는. 주고 다시 또 내가 주식을 사려면 옮기고 예전에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저희 회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다 그렇게 돼 있을 건데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예탁금에 있을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돌아오면 CMA 계좌나 RP 계좌로 자동 전환되게 그리고 내가 주식을 사면 자동으로 넘어오게 그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래도 안 그래도 돼요? 네, 안 그래도 되고 계속해서 이자가 붙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식하려고 제가 예수금에서 딱 매수 버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CMA 계좌에 자동 연동이 돼요? 네, 자동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내가 예수금을 넣어놓을 필요가 없네요. 그거 예수금으로 넣어놓는 건 진짜 바보 같은 거래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증권회사에 상당히 큰 수익을 줘요. 이른바 낙전 수입, 낙전이력.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근데 몇 억이나 되는 예수금을 그냥 거기다가 그냥 넣어놓고 계속 있는 분들도 있거든. 증권회사는 너가 아는 거지, 그러면. 예, 저는 그래요. 지금은 거의 자동 전환입니다. CMA에. 자동 전환, 네. 자동 전환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증권회사는 다 CMA 계좌로 해가지고 해 주면 되잖아요, 예수금처럼. 일부러 해 주지는 않았겠죠, 옛날에. 아, 증권회사한테. 진짜 이거 열심히 찾아다녀야 돼,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자동 전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면, 미출금 내역을 보면은 뭐 LP이자, CMA이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CMA도 있잖아요, 이게 원금보장이 아니야. 맞습니다. 원금보장이 아니라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원금보장이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내 돈인데. 그럼 CMA에서 만약에 증권회사, 그럴 일은 없지만 그 증권회사 망했어? 그러면 아마 그거 원금보장 안 될걸? 예수금 넣어놓는 건 무조건 내 돈이. 원금보장돼. 그거는 저기 증권금융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금은 증권회사 무너져도 그거는 내 돈이야. 그건 증권회사 속 못 된단 말이야. 그런데 CMA는 증권회사가 다른 데 투자도 할 수 있는 돈이군요. RP라고 하는 게, CMA에서 대표적으로 RP를 하는데 채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원금보장이 안 돼. 채권을 투자해서 이만큼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증권회사 망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늘 다른 얘기 듣기만 하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필요해요. 연말에 이런 거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연락금 및 CMA 잔액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위기관 되면 시장의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달러 하락, 엔화 강세 배팅이 최근으로서 증가하고 있다는 불른버그 말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일본은행이 초완화 정책 종료하지 않을까. 우리 왜 미국의 연준이 내년에 금리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배팅을 막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화에 대해서 이런 배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에다 총재가 이런 표현을 썼죠. 일본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더 높은 금리가 일부 잠재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뉘앙스를 자꾸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떨어지고 엔화 세대는 그런 쪽으로 배팅을 좀 하고 있다. 이런 거 좀 아쉬워야 될 것 같고요. 3분 뉴스는 미국의 부동산은 계속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국립경제연구국 보고서인데요. 약 2조 7천억 달러의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의 약 14%, 사무실 대출의 약 44%가 현재 부동산 가치보다 대출 잔액이 더 높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3천조예요? 이게 대충 2.7조 달러를? 그중에서 14%, 그중에서 14% 사무실 대출에서. 저중에 상당한 우리 돈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 계속 충고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금리가 계속 되는 경우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금리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면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이 해법은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도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애플에 악재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와의 특허 침해 분쟁이 있었습니다. 마시모가 미국의 ITC 있잖아요. ITC에 재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ITC에서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애플이 기술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의 수입금지 결정을 했는데 이게 미국 정부가 거부할 수 있거든요. 거부하지 않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는 애플워치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해서 애플워치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예요? 애플워치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만들잖아요. 그거 들어오지 못하게 금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항소하겠죠. 이게 보통은 ITC에서 결정을 해서 항소하고 그러면 적극 최소한 1년 이상 합니다. 1년, 2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항소한테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판매를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계속 요소송전에 가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세탁기도 삼성 LG가 그랬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메이톡스하고 대웅지하게 보톡스 관련해서 ITC 재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싸웠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애플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일부 제품에 의해서 무게 많이 금이 결정돼서 항소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판매 금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악재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런 소송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당장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노이즈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악재는 어쨌든 악재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 공장 양산을 연기, 한 반년 정도 연기한다라는 최시영 사장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원래 최초에는 미국의 테일러 공장을 2024년 내년 하반기에 양산한다라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첫 웨이퍼 출시를 하고 양산은 2025년 상반기로 하겠다라는 언급이 직접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보조금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미국에서 칩 공장에 대한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내놨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을 지금 인터넷으로 쏟아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따내는 부분이 발표가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SK하이네스 이런 기업들에 선수금을 주면서 내년도 HBM 만들어달라 이렇게 제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론에는 6억 달러, SK하이네스에는 최대 약 1조 원대로 선수금을 이미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년도에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이미 공급 계획은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좀 뒤쳐져 있었는데 올해 12월까지 테스트 마치고 공급 계획을 한다고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엔비디아 발 또는 HBM 또는 AI 향 이런 반도체 칩은 공급 부족 상태에 대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IT 가전 부분이 좀 부진했는데 전장 부분에 최대 실적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장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인도에서 자동차 부품 산업에 구조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향후 5년간 7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자국 내 생산 라인 구축을 지원한다. 여기 우리나라 현대차 기화도 들어갑니다. 인도에 진입을 해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18%의 인센티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양극재 수출이 이번 12월에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수출하면 관세청에서 코드를 만들어주잖아요. 코드가 2020년 1월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코드 도입 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줄었다는 걸 뉴스를 가져오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내 양극재 수출 대부분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배터리 기업에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해외 소재의 한국 배터리 기업이 전기차의 수요 둔화나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배터리 감산이요? 우리 LG엔솔이나 이런 데 배터리 완성품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소재를 많이 수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수입해서 열심히 해서 양극재를 해외에 있는 공장들에 넣을 건데 그게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감소했다는 얘기는 완성품 배터리가 주로 감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반도체 생각을 해보세요. 반도체 커브가 아래로 향한다고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터닝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쪽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계속 그러면 이 양극재 수출의 커브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가 참 대단한 게 반도체를 한 번도 있잖아. 원재료 얘기를 한 적이 없지. 반도체 얘기하면서 재료비가 상승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규소잖아, 규소. 규소는 모래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모든 제품이 원재료와 연동 안 돼 있는 제품이 없대. 그렇겠죠. 그렇잖아, 석유화학제품은 석유가격에 어쩌고저쩌고 다 있는데. 말 그대로 흙보다 장사하네. 반도체는 물론 거기에 부품, 소재, 장비가 들어가지. 소재가 일부 있긴 하죠. 그런데 원재료가 니켈, 리튬이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지. 그런데 배터리가 앞으로 10년 치를 다 이미 계약을 끝내놓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조금 그보다는 들느냐 이거의 싸움이라고 맨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양산자책이 감소니까 지금 수출이... 그런데 오늘 처음 얘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런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12월에 가장 많이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감소했다는 걸 보니까 이쪽 부분도 지금 바닥 따지기를 어느 순간에 지나가려고 이러는구나라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투자의 중요한 내용들 잘 짚어봤고요. 내일도 함께해 주실 거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준철 대표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